느끼는건데 아 잘 만들었어 아 재밌어가봐 오! 오 사기조합인데? 돌창조합 뭐야? 아니 저기요 지금 상대방은 랭게임인데 우리는 우리는 유튜브 각인데요? 우린 너크랩트의 영웅들죠 제인아 렉사로 부르다니네 한 수스턴 조합이야 이거 효니님이 스턴 넣기고 츄츄님도 스턴 먹이고 거기에 저도 스턴 먹이고 기훈님이 마무리해줍니다 그럼 요그님은 뭐합니까? 형은 뒤에서 쟤 뒤에서 빠개비 쓰랄 없어 쓰랄 말고 또 없는 애 있나? 쓰랄 가로시 없네 쓰랄 가로시 쓰랄 가로시 안두인만 없잖아 안두인 하나 또 뭐지? 개두인 개두인 안두인만 없지 개두인 말퓨리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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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안두인 빼고 다 있네 개두인만 빼고 진짜 안두인 빼고 다 있네요 안두인도 나오겠어요 내가 봤을 때 개두인 그 새끼는 도망갔어 그러니까 무서워서 개두인 카드 훔치려고 요새는 근데 여러분 요새 발리라 뭐합니까? 발리라 못찍습니까? 아 카드 탔어야 되는데 실패한 데도 있네 그럼 아 우리 카드 탔어야 돼요 님들 아 맞네 아 실수했네 기본으로 탔어야 돼 자매인데 그 다음에는 파스 파스 방패병인데 왜 전설 타고 있냐 유사 유사 전설도 할 수 없어 스턴 여기 여기 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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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막하고 있어요 저 여기 오케이 나이스 네 나이스 스턴 2초 1초 들어가요 네 미샤야 이래 얘는 다른 애 분양받아 발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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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발리라 으아아악 내 발리라 아 갠지가 있네 나 기다려있어 나 재웠어 쟤가 미샤가 죽었어 저 다른 애 분양받으면 돼 분양받으면 돼 세곤 분양받으면 돼 아니 저쪽에 발리라 있어 없나? 뭐야 뭘 때린거지 안하여 나 네 미샤님 갑니다 저 알죠? 포턱 갑니다 호호호 앗 서바스 이겼는데 2 3 4 1 일단 2 3 4 1 2 3 3 오케이 2 3 4 2 3 4 아 침묵이 더 좋은데 멈춰야 호흡을 해 그죠 저도 침묵이 느는건 아는데 무슨 소리 깨야되는건 아는데 방금은 같이 호흡해주는거니까 제가 그냥 스턴 걸을 진짜 노딜이라서 둘다 달질 않네 간호ры 갈게 갈게 내가 할게 어 오실래요 추우야 나 힐 해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미드 갈게요 미드 미드 어 아까비 어 오우옳 근데 아래아래 누구 1명 와야돼요 아래 긴즈 긴즈도 괴로울텐데 지금 긴즈가 라인 죽으려면 안되서 계속하며 괴롭게 할테니까 1명이 여기 라인 먹어야돼 내려간다 소녀야 내려간다 오 모독 좋아 x2 엉스러울 것이네. 겐지 땅 발리라 라인전을 왜 해. 시공은 참 재밌는 게임이네. 요즘 느끼는 건데. 아 잘 만들었어. 아 재밌는 거 같아. 재밌는 게임이 재밌다는 거 안 하니까. 아 재밌는 게 너무 까다롭다. 재밌는 게임은 자기가 재밌다고 안 해. 그 게임 자체가 재밌어서. 이제 재미없는 게임만. 어우 이 게임 재밌다 막 이거. 적성막. 녹여 녹여 녹여. 아 하나 붙잡나? 이 캐릭터. 캐릭터가 가려져가지고 이렇게. 막혀가지고. 스턴 스턴 스턴. 여기. 우셔 우셔. 여기 여기 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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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나. 와 녹았어 녹았어. 아아아 쏘나가. 아아아. 이거 다 날렸네 우리. 아 나이스 나이스. 우리 곰돌이하고 저 충만해. 다음에 다 나가. 배탐 주위 파벌이. 배탐 주위 파벌이. 배탐 주위 없다면. 암살할 때 쓰는 건데.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. 아 나 매복 잘 안 쓸 거 같은데. 진짜 매복. 매복 잘 안 쓸 거 같은데. 매복 괜찮아요. 매복 진짜 괜찮아요. 아 그래요? 아 진짜. 오케이 오케이. 그럼 내가 스턴 안 넣어야 되는데. 괜찮아요? 아 예. 제가. 저희 스턴 워낙 많잖아 지금. 오케이 오케이. 제가 스턴 갑니다. 그러면. 오케이. 옛날에 같은 애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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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여기오. 여기오. 저 없어요. 저 넣을게요. 네. 넣으세요. 아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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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힐이 안될 거에요. 자. 포토 갈게요. 무그님. 버티세요. 어어. 어어. 안돼 안돼. 안돼. 이거 먹어야 되는데. 아. 감사합니다. 쭉쭉 빠는데. 튕겨내기 되고 있어. 아니 튕겨내기가 어떻게 빨아먹는 걸 튕겨냅니까.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생해. 아니 이거 어떻게 튕겨내요. 유사관. 상대팀 껌팀이 내려오는 거에요. 네. 말 그대로 들어있는데. 와. 세다. 매복 진짜 세네. 아우. 왜 이렇게 잡았지. 스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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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나. 오케이. 잡았고. 탑 둔다. 피필 없어서. 예. 고민부터. 거미부터. 거미폭대. 거미 arb HUM. 거미 빨리 잡고. 여기 이따가. 스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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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나 자. 나 자 나 자 아 내 몰스턴은 너무 말했어 걘지 스턴이랑 말했어야지 크 그냥 스턴 스턴 그랬어 인정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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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 죄송합니다 가리안님 잘 막았던 적십이 이제 아니 근데 침묵을 꺼려고 했는데 홍..상각.. 아니 홍색.. 나 혼자 하면 침묵인데 장군이 있을 때 침묵하는 게 나아요 이미지는 물론 침묵 훨씬 센 거 나도 아는데 혼자 싸울 때 누나 지금 당장 여기서도 침묵 꺼는 것보다 일단 스톰커드 돼 아..아 아..아..아..아..아 아..아...아 자 D는 참 많이 넣었는데 많이 넣어 겐지겐지 여기 10렙이라.. 어 죽었다! 아아.. 아악..아악.. 잘못 건드렸어요 아 진짜 이크막고 있길래 나의 용돈을 버리 전멸치우네 얘들아 13은 뭐 쓰냐? 13... 13은 뭐야? 게임자말씀자 그 밥 그 밥이지 네, 그 밥 직접 응 보통 그 밥 K 그 K 가라 미샤 좋겠네 빼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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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만 이거 입 빠졌어요, 깨지 저 유사 궁극기 먼저 풀게요, 이렇게 그래, 오케이, 오케이 유사 궁극기 저 스턴 걸게요, 스턴 걸게요 여기 스턴 걸어요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엘지 1정식으로 잡아야 돼, 1정식으로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어 녀석 진짜 마음에 안 드네 근데 형 왜 터렀지? 아니, 아니, 틀렸어 아... 거강을 틀렸어 어어, 야, 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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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나 뒤로, 뒤로, 뒤로 아이고, 나 죽겠다 위에 아나, 아나 하아아아, 아쉽다, 아쉽다 주쵸야, 힐 있어 쏘냐, 쏘냐 네 쏘나라고 하지 마세요, 불편해요 아, 죄송합니다 뼈쌈할 수 있는데 당신만이 절 들을 수 있어요 어? 상대방 퀘스트 깼어 하긴 퀘스트 깨는 거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, 맞아 요새 퀘스트도 중요하니까 아, 두 명이네 여기 바리안이랑 쏘나 있는데 쏘냐 있는데 쏘냐 쏘냐 잠깐만 쏘냐 쏘냐, 쏘냐, 오케이 쏘냐 잡았고요 아, 바리안, 바리안 네, 바리안, 바리안 잡으세요 어, 제가 이거 잡을게요, 얘네 빛나라 좀 받으세요 네, 오케이 오, 나이스 오, 요구야 요구야, 바리안, 바리안 요구야, 바리안 요구야, 바리안 김창미님 전 봤습니다 봤어요? 봤습니다, 전 봤어요 본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저도 봤어요 아, 딜 방금 푹 딜이였어 내 속이 다 썩었어요 지금 방금 발리라, 어, 발리라 괜찮은데요? 속은 속을 내뿜는 거야, 맞아요 아니야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뒀잖아 아, 사면이 형 전략 발리라는 그런 캐릭이야 아무도 몰라야 돼 아, 숨을 어떻게 잘 맞춰 나, 위험하다 어... 어... 겐즈 겐즈 킬 와, 보여요, 엑스 잡아요, 잡아요 겐즈 킬 걸었어 아, 너무 아파 오, 힐 아, 힐 땡큐, 힐 땡큐 아, 싸아 와, 왜 이렇게 세? 와아 와, 이거 죽었다 아어 와, 이거 와, 왜 이렇게 세? 아, 은신 풀렸어, 아 그냥 킬 써야 됐네, 아까는 여기 쌈 그 밥이고 뭐해, 왜 앉혀 아, 이거 10간만 찍어도 이겼는데, 우리 찾기 장차는 선택하십시오 아, 맞아요 16은 그럼 못 찍어 엉겅키 차? 네너너너너 너 뭐있지? 엉겅기차랑? 약점 노출 파혈 아 약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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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약놔가 좋네 맞아 절개가 이거 3점에서 하면 방어 도망가 인낙 찍어요? 아 두 중에 하나? 한번 안 했을까? 바텀가요 어떻게 해요? 바텀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! 오케오케오케 x2 봤어 봤어 오케 봤어 x3 예 갑니다 갑니다 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슬로우도 있어요 끝까지 끝까지 다가가와 여기 스턴 쏘나 스턴 여기 스턴 오면 다 걸어 다 걸어 나이스 슬로우도 있어요 오케이 와우드 우두 우두? 우두 우두 우두? 우두고 우두고 바로 우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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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2 보석 다 털었다 쟤니꺼 나는 갈 필요 없지 않나? 와야돼 와야돼 저 딜 안나오잖아요? 아 가야? 네 와야돼 딜이 없어요 형이 딜이야 나도 딜 안나와 어이 겐지가 어이 겐지가 오우 여기 뭐야 다운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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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아 저 침롱 미쳤네 스턴 슬로그 오는 거 왜 이렇게 해 꽝 여기 바리안 뒤에 뒤에 바리안 여기 바리안 숙선 바리안 스턴 아야돼 빠져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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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제 갑니다 오오케이 무적 나이스 촉착대장 오 나이스 아마 바리안이 젖 찾고 있을거에요 그래서 아마 헛순지라고 있을거에요 없는데 힌지 아아 아 방수증 서리고리가 못췄어 진짜 옆으로 돌죠 바리안 바리안 여기 바리안 아 아프다 바리안 스턴 1초 바리안 스턴 여기 옆에 바리안 B 4 어 살았네 네 좋 Saski quel못찍지 아 배고파 아침 먹을 시간됐다 큰일 났다 아침 먹고 땐 제가 먹은 용도 안 먹었고 길각이었죠 김욱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? 괜찮지 않아요 왜요? 왜왜? 아침 먹을 시간 아 아 아 진짜 맥모닝 배달됐으면 좋겠다 맥셀건 너무 부럽다 또 때리야 뭐꼬 또 때리야 너 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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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괜찮아요 바리안 바리안 바리안이 옆으로 올라오니까 조심해야죠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운거 봐 아 너무 무서워 어 다 있다 여기 다 있다 여기 다 있다 어? 도약강타 있으니까 오케이 도약강타랑 바리안 버거 어? 뭐야 이거 혼자 들어와 어 혼자 들어온다 혼자 들어왔다 혼자 들어왔다 혼자 들어왔다 혼자 들어왔다 혼자 들어왔다 바리안 아래에서 올라옵니다 아래에서 바리안 맞았다 오케이 오케이 살 살 살 살 살 너 은신이 보이긴 보여 근데 어? 바리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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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터를 걸었죠 바리 조심 오케이 오케이 무시했어 무시했어 바리안 바리안 아 바리안 안 죽어 바리안 안 죽어 바리안 안 죽어 아 너무 안 죽어 바리안 한 방에 죽을 줄 알았지 와 안 죽네 근데 아 내 일기장 내 일기장 내 일기장 내 일기장 내 일기장 내 일기장 안 돼 아으으아아아아아 생존일지가 뭔데? 죽으면 초기화되는 체력차는 여기지 바리안 겐지 소나 바리안 겐지 소나 천장 넘게 썼는데 일기장 천오백장 썼는데 자 왜 일기장 천오백장 그냥 통째로 분쇄기에 갈려나갔어 그 일기장 많으면 뭐가 좋아요? 생명력이 그게 공짜에요 천오백 아 체력이 올라가는구나 네 체력이 공짜 어우 탑 저거 보석 어우 보석 아까워 얘들 탑 미드 온다 미드 돈 넣는다 돈 넣었어 천오백인 나라가? 와 천오백은 좀 큰데? 해보죠 아 왜그래 얘들아 바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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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바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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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리라 아 진짜 너무하네 아 위에서 올라와 아래로 올라와요 아래서 오케이 발리라 아 이걸 잘 맞들어올꺼야 바리안 밑에다 진짜 둘비 지구하네 아 너무 뻔했어 맞아 너무 뻔했어 아래로 도망갈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미샤야 아프지마 조심해요 얘들 다 가요 골로 오오 아 근데 너무 저쪽으로 했다 아 깜짝깜 아 저 아 쏘리안 스턴 쏘리안 스턴 쏘리안 스턴 얘들 다 가요 골로 으아아아 으아 으아 용검 미쳤다 용검 아 골프를 잘 미쳤어 용검 아 아 우리 팀인줄 알았네 어 아 아 바리안 바리안 극혐이야 뭐야 옆에서 옆에서 같이 포탄밧아줄래 오 우리 편이고 얘들아 아 아 개꿀재란 나 막을 수가 없다 이거는 아나마 아나라도 어떻게 한번 놀아볼까요? 이거 그냥 백엄으로 쪼개버리는거지 여러분 이거 우리 막타기입니까? 아니요 아니요? 이제까지 아 이거 이상태를 잡자 아 내가 시간 끌었어 내가 시간 끌었어 내가 시간 끌었어 아 그거 진짜 좋았어 시간 끌는거 좋았어 시간 진짜 끌었다 그냥 끝나는건데 조심하십쇼 요새가 털렸습니다 아 닥 뛰는거 봐 귀여워 아 노왕이 안되 뭐야 뭐야 그냥 야 스킨 한 번에 녹았어 핫스톤 조합도 개 핫스톤 조합은 개 뿔 야 핫스톤 들어와 아이씨 핫스톤 카드도 없는 것들을 위해 여기에 말피리온 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말피리온 쓰라리 사라리 나을 것 같애 나 말피리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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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여기서 발리라님이 말피리온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하하하하 아이 뭔소리에요 왜냐면 저렇게 대놓고 못들어요 황금 있으면 저놈들 아주 우선 칠판 났잖아요 저렇게 아아 깨로시 할까 좀 깨로시 아 갑둥이 칭찬해준다 게로시도 좋죠 갑둥이 갑둥이 잘하더라 아 김무기온님 엑사르 발리야 빠지고 가로시 말피리온 하면 이긴대요 하하하하 맞아요 맞는소리 아 마그니 마그니스킨 낀 무라진 인정합니까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거 인정이죠 하신데 마그니스킨 낀 무라진이요? 하하하하 인정이지 인정 하하하하 끝냅니다 이제 시크릿 웨이펌 하태구 하 vie 하필 하필 비하